스웨덴 전통 미용법인 달걀 흰색팩을 기초로 한 제품이에요 스웨덴 에그팩 세안하고 팩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에그팩 비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존 자사 제품과 단백질하고 보습 성분을 두 배도 강화시켜줬는데 이번에 새롭게 요거트하고 에델바이스 꽃소분이 들어가면서 모공 탄력 관리는 물론이고 피부 투명도라던가 생기를 더불어 넣어줄 거예요 또 좋은 점이 각질 제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세안하는 거 귀찮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세안 에그팩으로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보습도 챙겨주면서 또끗하게 세안해보세요